나마스테! 인디아! 앤코리아! 저는 유리구요. 저는 경성입니다. 자 오늘 영상 볼거는요. 우리 이번엔 LG전제 인도 광고를 볼거에요. 뭐 내용은 성공한 아들이 아버지를 수십년째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? 뭘까요?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 봐야죠. 보시죠. 아빠, 너의 맥스는 어떻게 되었나요? 수왕? 100점 만점에 3점? 가만있어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삶의 죽음을 죽였다 내 아버지 3 out of 100% 아버지? 내 아버지? 내 아버지? 내 아랫라 이노비시니라 이노비시니라 마침내 나이 에사스 호텔에 구질이 시대 버허트 하스 호텔에 구질이 시대 잠시만요 아버지 딸이도 설마 시인 상품 시인 시인 아, 한 범울 계세요. 봐이소. 한 범울? 터점이 오죽았어. 봐봐. I'm sorry. check in. Roma. Roma. go.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재가 참 특이하네요 아버지가 수학선생님이었는데 딸이 그 관계를 풀어주는 그리고 아주 재치있게 수학으로 멀어진 관계를 수학으로 회복시켜주는 93점마다 너무 잘하셨다 93점이라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뭔가 깨어진 관계를 딸이 또 회복시켜줬다는 건 그 마음이 따뜻하네요 수학 잘했어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